미션이 왔어요 미션이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 그 말투로 사군 사군 말투로 배경만큼 좀 있어줘야되나? 깔아주시고 성화야 가자 아 빨리 빨리 형 형 형 형 약간 좀 낮게 조용하게 액션 워너원의 새로운 왕 찻소이다 그대가 새로운 왕이 된다면 상상치도 못했던 무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니 워너원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자 지금 당장 왕수저를 뽑으시오 수저 내가 뽑고 소위다 기 building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Abby 보지 마 보지 말고 뽑아 보지 말고 뽑아 다 이거다 이거다 느낌이 딱 오고 오고 봐 심지어 어 성화 왕이야?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뭘 딱 봐도 아니에요 국물도 없어요 맛있겠다 진짜로 국물도 없어? 난 잘해라 난 잘해 왕은 발표하겠더라 하나 둘 셋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들 받을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야 너는 각오라 내가 왕이다 전하 전하 아 여기 아니야? 전하 이걸 먹고 싶은 사람은 개인기를 개인기 보이든 바로 먹습니까? 개인기 못하든 잘하든 먹는다 저는 물구나무소서 걸어보겠습니다 그런거 싫어합니다 구강 못하든 잘하든 뭐하고 싶나 나 사투리 사투리 해봐라 마 바지 안입고 뭐하노 빨리 먹어라 전하 이거 너무 쉬워요 전하 너무 쉬워요 너 일로와서 와사비 하나 먹어라 이놈 와사비를 먹어라 뭐해 그냥 무조건 받으라 왕의 명을 받으라 네이놈 오 마이 갓 네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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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명을 받들어라 전하 거기 게임 메뉴가 있사옵니다 왕의 메뉴판에 게임이 있사옵니다 왕의 메뉴판에 게임이 있사옵니다 메뉴판이 있네요 아아아 아아 다같이 침묵의 공공출빵을 하여 팀자에게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겄다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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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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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니다 전하 불을 줄이셔야 합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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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명을 받을 가만있게 싸웁니다 전하 할게요 자 스타트 누가 해 주장이 형 2. 전하 멀어진 전하 2. 바다 5. 2. 쟈 7. 지는이 팀에서 너가 다 많이 했어 한 번 더 했어 뉴 007 빵 하고 한 번 더 얘기했어 난 정확하게 맞지 내가 뭐라고 하세요? 전하 전하 에헤이 내가 먹으랬다 이 와사비 먹고 싶나 전하 제 게임 왜 하는 것입니까 제 게임 왜 하는 것입니까 너무 사심이 드러나옵니다 농갑니다 농갑니다 하여 네 그럼 관리니부터 할게요 관리니부터 세 번 안 돼 왜? 왜 안 돼 아니 나한테 먼저 버터 개 헤헤 반박자 물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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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깔끔하게 갈라봅시다 전화 기다리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되면 줄래? 안되면 줄래 바이바이로 네! 니가 이겼으니 내가 친히 너에게 내가 친히 너에게 제주하여 주겠다 너에게 내가 특별히 주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어라 주십시오 안녕 뭐야 진짜로? 진사 아 진짜야? 전화 게임을 위한 것이 뭡니까? 재미를 위해 하였다 맛있다 오 복수합니다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끝났어요 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내가 왕이 오라 내가 왕이 오라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주작이십니다 주작 주작은 안돼요 주작이십니다 전화 뭐야 심심하구나 누가 중앙에 와서 춤 좀 춰보거라 아하 아하 아이 좋다 와서 이걸 아 감사합니다 전화 재밌는 게임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합시다 말도 안되는 쿵쿵따 쿵쿵쿵따 쿵쿵쿵따 따리리 네네 모르시고 오야 관린이가 성우로 네 하나 둘 셋 넷 통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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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통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따따따따 그러면 관린이 탈락 성우부터 다시 한 번 맞으려라 통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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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징 장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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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었어 배진영 배진영 빠져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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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뿡뿡 빵뿡뿡 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쏘울 충만이야 오케 궁금다 재파뽕 재파뽕 야 과연 야 야 빙창 빙창 야 빙창 야 방역 뭐 안향만 하지말아 야 야 야 야 야 initiatives 1대1 아 너무 웃겨 시작 2대1 2대1 전하! 전하! 이러면 안됩니다! 전하! 사무신! 사무신! 나와서 먹거라! 참으로 오래 걸렸다. 알아듣기가 너무 시원하다. 오늘 내내 재밌게 있으니까 다들 드세요. 아, 맛있다. 사무신! 조금씩 계속 가보자. 오, 나 맛있게 재먹어 싸웁니다. 마지막 천하루 호령할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가보시죠. 가자! 아, 고마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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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다 안다. 아니, 왕이 안다, 호령이. 그쪽에서 왕이 되겠구나. 이게 난가? 내가 왕아! 아! 아, 전하. 내가 왕이다. 전하. 아니, 너무 똑같은 사람만 하는 게 재미없지 않아? 내가 왕을 누구한테 선물해도 되느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자, 부주헤인정. 제주님. 부주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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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구나. 부부. 네, 주님. 부주헤인정. 왜 그러지? 과삭 먹고 싶냐? 먹이시지요! 너에게는 특별히 된장을 먹이겠느라 사양을 받들라 이거 알아 나는 된장을 먹어라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냥 넣으시지요 차라리 나 자 시작 나가라 나가라 나는 왕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내리친거 아니야? 나 안탈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나가라 나 너무 웃긴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야! 상훈이가 탈락이야 아유 빨리 탈락하기 좋은 것 같아 재밌다 재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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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